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장중특징주 디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오 좋은 회사죠. 일단은 지금 주가가 오늘 마이너스 13% 빠졌고요. 최저점은 마이너스 18%까지 갔었습니다. 시가총액은 4,440억원 그리고 매출액이 시가총액이 한 3분의 1 정도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점점 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분기에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채비율 당연히 좋고 유보율도 당연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bps랑 주가랑도 그렇게 크게 괴리감이 없죠. 일단 디오홀딩스 외에 10인이 일단 보유주분을 이만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심이라는 곳이 2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유통주식수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58% 플러스 13% 해가지고 적어도 한 71% 정도 이게 최대주 지분이고 그 다음에 유통되는 건 29%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체적인 주식수량이 되게 적으니까 29% 해봤자 총적으로 하면 한 450만주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유통주식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450만주 곱하기 3만해도 뭐 한 120억, 1200억 정도면 이게 시가총액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회사는 임플란트, 치약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를 갖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거기다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뭐 내수보다는 수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이 가격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스템이 실제로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그 횡령만 아니었으면은 계속 좋은 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이제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횡령 때문에 무너지고 나머지 회사가 어느 정도의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그 최대주주를 갖다 넘겼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좀 늦게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작년에 매수를 했다가 좀 수익을 많이 본 종목이라서 어쨌든 이 세심이라는 곳이 이제 최대주주의 지분을 갖다가 이제 거래하기로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양수도 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죠? 2,293억 8천만원 거의 뭐 한 2,300억 정도를 주고 이제 최대주 지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세심이 아까 27% 정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거 두기 합하면 적어도 한 뭐 50에서 60% 사이를 갖다가 가져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유상증자까지 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신주 발행가액을 갖다가 보면은 32,000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상증자를 했을 때 세심히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가져가면서 발행을 받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오늘 떨어졌을 때의 이제 종가가 이제 28,100원이니까 어느 정도 최대주주가 자금을 가져가려면 이 정도의 갭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10% 정도의 차익은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유상증자 결정 이게 있는 거고요. 유상증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계약. 여기가 이제 세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심. 세심이 들어오고 뒤에 보시면 여기 세심 나와 있죠. 그리고 세심이랑 이제 그 특수 지분 관계에 있는 회사가 서울리거예요. 서울리거. 제가 이 서울리거는 조금 꺼림직하게 생각은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환사채권을 갖다가 이제 콜옵션 매매 계약으로 들어와서 같이 들어가는 건데 세심이 어쨌든 26.4% 정도 더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거의 이제 미미하죠.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심과 서울리거가 하나의 몸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심이라는 곳이 경영 컨설팅인데 여기가 이재규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최대 주주 이제 대표이사 그런 쪽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서울리거의 주주입니다.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서울리거도 봐야 되는데 일단 다이소 주식이죠. 이거는 다이소 주식인 회사가 건전한 회사의 임플란트 특히나 또 사업이 잘 나가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거는 454억이잖아요. 그죠? 자기 몸집보다 10배 같은 기업을 갖다가 인수를 한 겁니다. 아까 3,440억이었죠. 그죠? 이 10배에 대한 투자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이 회사로 봤을 때는 매출액 자체가 계속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적자폭도 이제 약간은 감속을 하고 흑재산을 하긴 했지만 뭔가 좋지 않은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률도 잠깐 올라왔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보시면 부채비율은 많이 감소를 시켰어요. 그렇지만 유보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고요. 그죠? bps도 자산을 갖다가 많이 팔았나 봐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최대 주주를 보니까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면 심지어 외 3인 뭐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이 모여서 여기는 이제 그 다이소 주식의 이제 뭐 공통점이죠. 유통 주식 수가 많다는 거 거의 50% 이상이 유통 주식 수량으로 도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합쳐봤자 한 49. 몇 퍼센트 정도 되니까요. 자 이 서울리거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봤더니 룩옵티컬 이라는 회사 있죠. 이거 그러니까 그냥 안경점이에요. 안경점 쉽게 얘기하면 안경점 이게 2AM이랑 2PM을 갖다가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예전에 한류바람 불 때 강남이랑 명동 알짜배기 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룩옵티컬 이라는 그 안경점을 차려놓고 많이 팔았어요. 여기가 아마 명동 그 대로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데 이쪽이 이제 롯데백화점 여기 롯데영플라자 이렇게 있는 쪽에 이쪽에 바로 출구 이쪽에 이제 자리했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요커들이 많이 왔을 때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요커도 안 들어오고 그 외에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면서부터 이 회사에 이제 조금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룩옵티스는 주수로 참여할 새해 투자를 물색을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서울리거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안경은 내 얼굴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아이웨어 브랜차이즈를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 면세점에도 진출해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난 데이는 코로나19가 충격적 결적이었다. 이거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그 명동 다녀왔거든요. 명동에 외국인들이 다시 많이 나섰어요.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예상외로 다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어요. 강남이랑 명동이랑 명동에는 특히나 백화점에는 당연히 물론이고 거기 거리에도 이제 인원들이 빽빽해요. 그리고 좀 재밌는게 이제 청와대가 개방을 했잖아요. 청와대 개방업으로 인해서 경복궁령 쪽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종각 쪽에는 또 사람이 없는 이 좀 특이한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신각 쪽 뭐 이거 말이 좀 돌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매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자 서울리가 하는 걸 봤더니 이제 헬스케어 사업 부분 뭐 이런 쪽으로 해요. 보톨리뉴 톡신과 뭐 필러 등의 의약품 유통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보톨리뉴이랑 이제 보톡스랑 필러가 가격이 강남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새에 한 30% 정도만 되고 한 70% 정도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만 했을 때의 마진으로는 어느 정도 회사를 키우기가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흑자전환을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경영을 좀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사업부도 있고 그 다음에 방영용품 마스크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건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마스크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설비 부분이 이제 고정비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회사에 타격을 끼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 한번 볼게요. MSO 사업 부분 이거는 매니저 뭐 서비스 오프니제이션이라는 뜻으로 뭐 경영지원 회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료행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 비용을 좀 받는 건가 봐요. 그죠?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면 원래 이 서울리거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했을 때는 모바일 액세서리 등을 갖다가 하는데 이거 지금 우회상장처럼 된 거예요. 우회상장처럼. 지금 본업이 아닌 전부 다 이제 메디컬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메디컬에 대한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이 서울리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임플란트 임플란트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용의를 하는 거에 시너지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사업 자체가 유통을 가지고 도는 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하게 뭔가 기술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회사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인수를 해서 지금 임플란트 시장에 있는 유통망을 갖다가 자기들이 먼저 선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아이예어도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않았죠. 안과 쪽에 대한 이제 그 MSO 아까 봤던 이 사업 부분을 갖다가 연결을 하면서 안경을 룩옵티컬을 갖다가 이제 주로 해서 이제 팔면은 마진에 아무래도 많이 남을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모바일 액세서리는 여기 보시는 대로 아예 이제 사업을 갖다가 철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며칠 전에 부터 했었던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사업 그대로 두면서 이거를 영위하는 데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HLB 뭐 같은 경우에는 그 구명장을 갖다가 그대로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는 또 어떤 펌프 회사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걸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청산을 해버리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긍정적이죠.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원재룸이 생산설비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그게 좋은 겁니다. OEM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마진으로만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 자체가 없는 거죠. 고정비가 없고 중간에서 커미션만 떼서 먹는 구조 그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의료 서비스만 잘 하면은 여기에서 모객하는 사람들에게 팔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면세점이랑 비슷한 거예요. 면세점. 면세점도 요커드를 데려와가지고 요커드를 데려와서 거기서 특정 병원에 특정 면세점에 넘겨주면 여기서 이제 피를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외국인을 데려와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병원이나 뷰티 서비스에 데려간 다음에 여기서 피를 받아 먹는 그런 거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풀렸을 때는요. 자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일단 디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마스크에 대한 생산설비도 없습니다. 이 회사는. 마스코 회사가 겪어야 되는 그 기계에 대한 고정비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 회사 많이 안 좋아졌죠. 작년에 추천했을 때 가격대가 이쯤인데 지금 그때 가격대보다 더 떨어졌어요. 물론 뭐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갈까 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봐도 여기서는 박스권을 이탈해서 크게 빠졌죠. 그래서 한 요 정도쯤에서 이제 오늘 매수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나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방망이를 길게 가져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가격 잡으신 분들은 내일 어느 정도 이제 한 5% 정도 차이로 보면 팔면 되겠죠.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분명히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서울리거죠. 서울리거를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경계해야 될 회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서울리거 증거금 100%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우회상장 종목 좀 꺼름직하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 지금 10배 이상의 시총을 가진 디오를 갖다가 인수하겠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점상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기업이 이제 자기업보다 훨씬 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세심이라는 이 경영 컨설팅 그룹이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인 지배는 여기 서울리거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리거가 세심이라는 곳을 지배를 하고 세심이 이제 디오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서울리거는 전환사체가 좀 많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전환사체가 없으면 그 경영 자체가 힘들어져요. 아까도 보셨지만 자기 스스로 뭐 어떤 사업을 해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게 오랜 시간 걸리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을 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영진이 얼마나 경영진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최대주 중에 한 명이 서울 닥터라는 이제 그 어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회사던데 거기는 일단 성형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임플란트랑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본업은 어찌 됐든 간에 본업은 이 사람들은 성형이에요. 성형 성형 혹은 미용이에요. 의료 미용 근데 임플란트는 치기광 쪽이죠. 치기광 쪽이니까 지금 있었던 디오 홀딩스보다는 확실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에 디오 홀딩스에서 경영진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주식만 넘겼다고 하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으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디오 그리고 서울리거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종목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